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하고 잡는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템포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를 한 3초간 눌러주세요 3초간 3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유기로 갈게요 공유기 오면은 이렇게 WPS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3초간 같이 눌러줘요 하나 둘 셋 떼줍니다 그리고 기계로 할게요 연결이 되면은 얘가 멈칩니다 기다려 볼게요 X버튼이 불어 들어오고 있으면 지금 진행 중인 거에요 이렇게 불이 X버튼이 꺼지면서 멈췄습니다 이러면은 공유기약이 연결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이 제품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이 제품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